그 다음에 기초의 구비 조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상부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해야 된다 기초 깊이는 동결 깊이 이하여야 한다 기초는 전체 치마나 부등치마가 전혀 없어야 된다 기초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시국을 강화해야 한다 기초의 전체 치마와 부등치마가 전혀 없어야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3번에 대한 것을 찾아내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표준관입 시험을 할 때 150mm를 관입해 유하는 N값을 제외하고 그 후 300mm를 관입해 유하는 타격 횟수로 N값을 구한다 그 이유가 뭘까요? 그 이유는 하나예요 뭐가 되는 거야? 15cm에 대한 만큼은? 그렇지, 교란되니까 교란되는 형태니까 그럼 표준관입 시험에 대한 거, SPT에 대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 SPT에 대한 거 얼마짜리? 69kg짜리 얼마 높이? 76cm 얼마까지? 30cm 관입할 때 들어가는 형태잖아요 그렇죠? 대신 15cm를 왜 빼? 교란시키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달라는 거니까요 3번, 보링구멍 밑면 흙이 보링에 의해서 흐트러져 교란되니까 15m 관입 후부터 N값을 측정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참 예전에 나왔던 그런 문제 형태인데 어쨌든 교란된다 라고 하는 거니까 15cm는 다 치우고 치우고 나서 시험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래지층 사이에서 두께 6m의 점토층이 있다 이 점토층의 토질시험 결과와 아래표와 같을 때 이 점토층의 90% 암밀 틴트가 두어졌죠 90%의 암밀을 요하는 시간은 약 얼마인가 단 1년은 365일로 하고 물에 다니지 않는 감마 W는 9.81km다 그럼 Cv에 대한가 Tv에 대해서 T의 Tv T의 Tvh 제곱이다 라고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뭘로 우리가 다 시간으로 같이 구입니까 T는 T 바꿔주면 되는 거죠 T는 Cv Tvh 제곱 형태가 될 거야 이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90%래 90% 그럼 90%면 90%면 Tv에 대한 값은 무조건 얼마야 Tv는 안 지워졌어 안 지워졌잖아 90%의 형태가 되니까 암기하셔야 된다 그랬어 0.9848 848의 형태를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고 모래지층 사이래 또 모래지층 사이 하나씩 다 사이야 모래와 모래야 뭐 말하고 싶은 거야 모래 모래 사이에 껴 있대 느낌 와 그렇지 양면 배수 그래서 H6m는 어떻게 돼 2분의 H가 돼 배수 거리에 대해서 H는 H는 2분의 6이 돼서 얼마 3 모래층 사이라고 돼 있잖아 모래 모래 사이 그러니까 양면 배수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해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웬만한 건 다 표현을 했는데 Cv가 문제 C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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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Cv는 어디서 구했지 K 투스에서 K는 Cv Mv 출제자야 근데 신발끈 신발끈 나와 신발끈 왜 아 AV네 AV 나쁜 출제자야 나 이러면 걔 정말 가서 좀 한 대 때려주고 싶어 정말 왜 애들을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야 애들 하면 또 기분 나빨 수 있어 우리 수험생들을 너무 괴롭힌단 말이야 아 Mv는 1 플러스 2 AV 그나마 다행인 건 2 줬어 2 줬어 아이고 줬어 줬어 만약에 얘 뭘로 줬으면 N으로 줬으면 신발끈 또 해놓을 거야 그때 1 플러스 N분의 N을 또 하라는 소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요 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AV 줬으니까 AV 줬으니까 4 곱하기 10만 원의 3 K 줬고요 그 다음에 강급비 2 줬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구해서 집어넣어서 풀면 돼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출 게 뭐냐 시간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물어본 문제지만 항상 추수 개수 K를 이용해서 풀어야 될 때 CV 카메라 법칙을 끌고 들어가버리게 되면 카메라를 바로 구할 수 있는 문제가 한 번이라도 취재된 적 있어? 없단 말이야 없어 항상 뭐 얘를 꽉 얘를 꽉 뭘 꽉 이렇게 꽉 꽉 꽉 압축 게수 주잖아 압축 게수 그러니까 반항하지 마 난 싫어하지 말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자니까 우리가 이런 게 바로 패턴이야 당연하게 생각해 어 그래 K가 나왔겠지 K가 나오면 MV값은 안 좋겠지 대신 압축 게수에 대한 건 좋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오케이 E E 안 좋겠지 M 좋겠지 강국 B 안 주고 강국은 E 안 줬겠지 근데 B 줬어 오 그럼 땡큐 땡큐 주면 땡큐 안 주면 구하는 거야 안 주면 구하는 거야 이게 꼭 끌고 들어오는 게 다야 다야 다 여기서 한 문제 출제가 될 수 있는 거를 다시 여기서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 끌고 들어온 거지 이 형태로 그러니까 항상 왜 여기서 내가 멈췄냐면 이 패턴이 출제자가 꽐 수 있는 체리야 더 꼴 수 없어 이제 더 꼴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린 당연하게 받아들이자는 거지 이런 문제에서는 틀리면 안 돼 그래서 CV값을 구하시게 쭉 대입해서 구하면 되는데 다만 초로 나오지 근데 뭘로 돼 있어 연으로 해달래 연으로 되니까 상당히 큰 숫자 나오니까 어떻게 361로 나와서 쭉 계산해서 연으로 계산해 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쨌든 계산기가 다 할 테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숫자를 넣어서 대입해 보시는데 패턴이 공식이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게 다야 다만 이런 문자 하나하나 하나 점통층의 90%니까 TV에 대한 건 0.848 그 다음에 모래지층 4이니까 H가 2분의 H 이런 부분들만 놓치면 안 돼 하나하나를 잘 보면서 그런 거 놓치면 바로 그냥 H6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좀 이렇게 이런 문제 풀 때는 좀 조심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명사가 주는 내용들을 하나씩 보면서 풀이하면 여러분들이나 나나 계산기 누르는 게 크게 다르겠어요 어떻게 대신 실수를 들하느냐 그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2.4m 4.7m 5.5m 5.8m 6.8m 6.11m 6.11m 6.11m